4월 1일부터 변화가 좀 있어. 여러분 그때 만나요. 토요일 밤에. 코디 페리카. 박자리 자식. 미안해요.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.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입니다. 자, 나오시오. 너와 라이, 너와 라이, 너와 라이. 아이고. 눈 감아. 아유 씨. 아이고, 아이고. 뮤직 큐. 리진 호노우 기자 리진 호묘묘묘묘. 리진 호노우 기자 리진 호묘묘묘묘. 여기까지. 리진호 클럽 댄스로 웃겨주제. 리진 허시 리진 허시 리진호 양아찌. 리진 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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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서 못 해먹겠네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진호야 코너 보고 싶었어요. 나는, 나는 이 코너 정말 드럽게 하기 싫었어요.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요. 저 뒤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도를 뒤에서 그냥 잡아다가 이 계단으로 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주 지난주에도 어제도 아까 저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어요. 사실 이 코너 귀찮아서 이 뒤는 안 짰어요. 그냥 하고 싶은 말 씨부리는 거예요. 야, 뒤에 안 짰어요. 신자도 안 짰어요. 안 짰으면 누가 좀 이어서 해, 계속. 어? 여러분! 이럴 수가, 이럴 수가. 나도, 나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, 이 캐릭터 좋아했어요. 4주 전부터 5주까지 좋아했잖아요. 그때 5주 지나고 식사가 돼요. 내가 맨날 이인호 씨죠, 이거 말하는 줄 알죠? 그래. 잘 들어봐요. 그거밖에 없어요. 이인호 씨죠. 너 나한테 간다, 너 나갔어. 왜? 다 나가야 되나 봐. 이 사단, 이 사단, 이 사단, 육 여단 연평부대 제주도 사령부. 뭐야? 뭐 하는 거야? 전투 준비 태세 완료했나요? K9 자주 포문 열렸나요? 야 인마 군사기밀을 왜 얘기해? 군사기밀을 군속이다 나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우리 놈 준비해라 뚱수 가족 나 보고 싶었어요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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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음식 받았어 받았어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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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탕수육 맛있어 부먹 찍먹 부먹 찍먹 부먹 찍먹 어떤 거야 어떤 거야 그렇지 상관없어 우린 모두 처먹 좋았어요 됐어? 너도 시력 보자 어? 여러분 에이 나는 어 뭐야 에이 자 아프리카에서 혼자 나오시오 너와 라인 너와 라인 너와 라인 응? 어? 어? 뭐야 응? 어디 가는 길이세요? 리진호의 호이뽀이요 리진호 리진호 진짜 아 진짜 드러워서 못해볼까 내 폰 아 정말 드러워서 못해볼까 아 정말 드러워서 못해볼까 내 핸드폰 내꺼야? 내꺼야 아 진짜야? 가차지롱 회장님이 태양을 보길 원하십니다 실습니더 실습니더 야 해야 돼 어차피 투표하면 허는 걸로 나와 태양을 해야 된다 1번 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가 300표 나왔어 바로 해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왜 나에게는 저런 기회를 안 주는데 왜? 왜 저 동전파스 아저씨만 기회를 줘 왜? 동전파스 왜 저 썩은 개불만 기회를 주냐고 왜 저 엄지 말가락 같은 눈한테 막 기회를 주고 나에게는 왜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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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무대 위에서 하는 말 진짜로 대본에 없어. 여러분 다음 쿼터 때도 이 코너 보고 싶어요. 나는 안 보고 싶어요. 잘했어, 잘했어. 모든 기가 다 빠져있는 친구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혼자 나오시오. 어휴, 불쌍해라. 마음고생이 얼마나 싫어했노. 쉬운 게 아니야. 진호야. 레 진호. 헤디캐치. 진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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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born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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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와이씨. 진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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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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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리. 신뢰가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리. 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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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레! 띠마 썸마, 띠마 썸마. 뭐라, 뭐라, 개발. 뭐야? 맙소사. 시작을 했는데... 어떻게 끝내야 할지. 모르겠지만... 맞아, 여러분. 스포츠면에 뉴스보시나요? 우리나라 국대 축구 선수대 대표단 감독이 독일 사람으로 바뀌었대요.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? 클리스만 얘기하네. 맞아, 클리스만. 클리스만, 클리스만이었어. 너 뭐해, 지금? 야! 뭐하는 거야? 야, 인마! 엄지같이 생겨서... 아저씨... 아니, 윈도우 세상에 있는 것 같아! 뭐야, 이게 지금? 이거 뭐야? 우... dialoguealon Bringing her off 아니... 왜 그래! 이 모든 게 봐도 저 자식 때문입니다. 리진 호, 리진 호 o 낑 팀 토 몹비 자, 이제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. 너무 웃겼어, 오늘. 이제 들어갈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이 자들 다 같이 합동 무대 한번 보고 싶은데. 합동 무대요? BTS. 이 자들 톤으로? 다 같이 말씀하십니까? 피 땀 눈물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. 정말. 회장님께서 피 땀 눈물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. 싹 다 나와. 싹 다 나와. 아, 정말 조졌네, 이거. 단주. 내 피 찹는 호음. 내 마지막 참 호음. 가져가. 가져가. 너무 세잖아. 내 피 땀 눈물. 내 자기 찹 숨을. 가져가? 가져가. 마지막 친구를 좀 기다리시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나오시오. 더 불쌍해. 진호야. 레젠 헬. 진호야, 진호야. 이 코너 다음 쿼터에 하냐 안 하냐. 미리 너 해주면 새 코너 자켓. 진호야, 이 코너 하냐 안 하냐. 리진허로 잔뜩 웃겨야지. 리진허로 웃기자. 진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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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탱. 진호, 진호, 탱탱탱. 진호, 진호. 여러분. 여러분, 난 많이 보고 싶었어. 나도 여러분, 진호야 코너에서 보기만을 기다렸어요. 저기 멀리 바다 건너에서 조금 더 먼 곳에서 해외 팬분들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은데. 프랑스, 거기 프랑스. 프랑스 벙쥐르. 일본, 일본. 아니, 당신 말고 당신, 당신. 코만지는 당신. 이다샤이 마사. 도쿄에서 왔는데 도쿄 바나나 사왔어요. 스페인. 스페인을 준비했구나. 스페인. 저기 있다, 스페인. 아니, 당신 말고 그 옆에. 그 사람 말고 요파로 밑에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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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 골. 뭐야? 잠깐만,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? 내가, 내가 무슨 말 했어요? 아, 맞다. 아, 맞다. 이 대본 짜다 말았지.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는데. 확실한 건 이 코너 망해라. 이 코너 안 없어지면 진짜 계속 똥 뿌릴 거야. 그래, 더 뿌려라. 저 아저씨, 저 아저씨. 아저씨, 카메라 바로 밑에 있는 저 아저씨. 아저씨 나랑 헤어스타일 비슷해. 헤어스타일 나랑 뚝뼈치 따라 닦았어. 회장님, 어디 마음에 드십니까? 너무 만족해. 자, 이제 들어가시죠. 아냐, 아냐. 네? 아, 이 자리를 들고 영화 더빙 한번 해보지. 그럼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지요? 어, 나 그. 말죽거리 자록사. 어? 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? 방금 저. 황스미스가. 황스미스. 권상우. 권상우, 오. 그러게 문세윤이. 네. 분식집 아줌마, 떡볶이. 아, 그 장면을 원하십니까? 아. 그 장면이지만. 빨려고 가자, 저 중앙아. 내 이름은 권상우. 이렇게 학교폭력이 시원하니 퇴한 미국 학교. 족구하라구네.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. 떡볶이 너 먹어야지? 떡볶이 아줌마 어디 갔지? 아줌마 어디 갔어요? 나 오늘 장사 안 해. 어? 아줌마. 편의점이 만족하십니까? 어, 만족해. 하지만 이 친구를 보시면 더 만족하실 겁니다. 상당히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. 멀리 아프리카에서 억지로. 아주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. 자, 억지로 나오는 친구. 나오시오. 나와라, 나와라. 하полож스 난다. 하 neutron하기 진홍요. 리 진홍. 여러분! 여러분! 이 코너 보고 싶었어요! 나는, 나는 이 코너 하기 싫어서 저기 전화도에서도 온 것 같은데 성님, 식사는 자셨어 뭐 하는 거야? 여기 팔도에서 다 온 것 같아요 경상도 경격 경격 경상도 경상도에서 온 것 같은데 뭘 보고 거기서 온 것 같다는 거야? 이게 뭐예요? 이게 무슨 도라인 거죠? 경상도 사람들 바갑습니다 저기 저기 여기 어떻게 해! 이게 무슨 도라인 제주도 제주도에서 오셨군요 맘발도 안 했는데 맘발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혼자 콘서트 하고 음악상 시작을 했는데 뭐야 귀신 들렸어 왜 그래?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 이 코너 망해라 회장님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아니야, 아니야 어떻게 이 자들이 여기 모아놓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가 영화 더빙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십니까? 요즘에 다시 개봉하는 타이타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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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외국인 친구가 디카프리오 역할을 하고 우리 여기 문세윤이가 여주인공 역할을 한번 해보지 자, 두 분 나와주시죠 제장님이 보길 원하십니다 타이타닉 배 출발합니다를 외쳐 자네가 선장이야 타이타닉 연기 엄마 쟤 왜 저렇게 신났지? 왜 저렇게 신났지? 타이타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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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뭐야? 아니 그건 KTX 아니야? 타이타닉 제대로 하나만 하자 제대로 어 타이타닉 타이타닉 실패 타이타닉 타이타닉 여기서 타 delegce 두 팔을 올려봐요 나 믿어요 이제 눈을 잡아요 기분이 헛해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와 신난다 너무 좋아요 홍게라면 하나 때리고 싶을 정도야 이번 주 진호야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다음 친구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해외 러브콜이 온 친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죠 아 그래? 자 해외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 해titel scale 하늘을 garage 하늘을 garage 노리 incomes 누가 리친홀카 누가 이 코너 통과시켰나 지금부터 오베가 이 같은 같은 코너의 웨이터와드지 설명해주지 진호랑 작가가 이 코너 짠다고 재성이 역시 번호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 게임만 쳐 하고 있었던 죄 지난번 1회 녹화 끝나고 감독놈한테 달려가서 나 2번만 하고 코너 내린다고 했는데 작가놈이 뻔하러 쫓아와서 형 이번 코너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가슴이 살짝 설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이 지옥 같은 코너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소 커피 한잔할래... 정신이 나간다 미쳤어 저도 그 코너를... 뭐야 이거 나는 재밌는데 자꾸... 오빠 좋아 엄마 이 정신이 나간 놈들 너희들도 이제 젖아가고 있어 이 정신이 나간 놈들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 어떻게 할 거야 우야 뭐해 나만 재밌으면 돼 관객은 안 웃겨도 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봤지 나의 깡따구를 이야 이걸 해냈다 깡벌한 얼굴에 저거 이걸 왜 방송국에서 해 지네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그 놈이야 헤드빵 껴놓고 네가 그냥 찍으면 되잖아 어? 많이 준비한 것 같아 회장님 어떻게 오늘 만족하십니까? 만족을 하는데 웃음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이자들 톤으로 드라마 한 편 어떤 드라마 말씀이십니까? 저 황재성이가 손석구 문세윤이가 연미정 한번 해봐 빨리 가자 아이고 나 선석구 천국의 미정이들이 나 때문에 구시할 일을 했다지 술이나 벌컥 벌컥 마셔야겠다 가만 보자 이 연미정 어디지? 날 주황해요 나는 한 번도 재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날 주황해요 주황하면 돼 주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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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그리들 주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